음악 비슷한 생각을 가진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또 양세대 교육을 받으면서 제 생각 또한 깊어지고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 정치 캠퍼스 Q에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당신 고민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지원하시면 됩니다. 조별로 어울려 함께하는 입법과정, 정책토론 등의 잘 짜여진 커리큘럼을 가진 청년 정치 캠퍼스 Q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인재로서 도움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그리고 정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 정치 캠퍼스 Q이기에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 정치 캠퍼스 Q 짜임새 있는 교육과정과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를 듣는 것들이 굉장히 행복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청년 정치 캠퍼스 Q 청년 정치 캠퍼스 Q